반도체도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경기 민감한 섹터고 대형 빅테크들의 투자가 올해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또 가격에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소비자 단에서의 IT 수요가 좋아져야 돼요 이 반도체의 올해 한 해를 좀 가린바를 타줄 수 있는 영역은 약간 그 경기 방어주들 음식료처럼 내수 소비 그것도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방어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2년 말 음식료주들이 신고가 많이 기록을 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23년 뭐 거래일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크게 또 조정도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어디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섹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면 어차피 뭐 다 틀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해서 음식료나 이런 방어적인 섹터가 그 경기 불황일 때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2013년, 14년 뭐 그 앞에 뭐 2004년, 5년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었었는데 이 방어적인 섹터가 대안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불황이니까 좀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데를 몰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지가 않거든요 뭐 음식료라든가 사실 음식료나 유틸리티, 통신 이런 것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극적 평간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돈을 따박따박 벌어준다는 게 여기의 최대 메리트인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높이 주는 걸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의점 자산이 돈을 따박따박 되게 많이 벌어주잖아요 5%, 6%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금리가 5%다 그러면 금리가 5%라는 거는 이거를 주식의 PER 개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퍼 20배짜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리스크 부담 없이도 퍼 20배 정도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방어적이고 아무리 하더라도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주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퍼가 20배가 넘는다? 그러면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방어주고 아무리 타박타박 돈을 잘 벌어도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뭔가 성장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음식료나 내수로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 이런 것처럼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퍼가 25배다 이러면 무의험이 20배인데 25배라는 거는 이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단순히 방어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런 걸로는 사실은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의 음식료라든가 방어주가 좋았을 때는 그래서 제가 저금리가 동반되어 봤을 때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어서 중앙은행의 금리를 막 내릴 때였어요 그러면 이런 방어적인 섹터가 방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멘텀이 생기고 각광을 받고 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방어가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2C가 되게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과소비 구간을 지나서 조금 소비를 줄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옛날의 방어주가 방어적인 역할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시적은 안정적이니까 근데 옛날의 방어주가 옛날 방어주일까 옛날만큼 좀 불가파트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겠죠 돈을 따박따박 버는 안정적인 방어주인데 PER이 뭐 4배, 3배다 너무 싸다 이러면 당연히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방어주는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둘 여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도 결론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무조건 경기 방어주다가 아니라 경기 방어주 내에서도 성장이 나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는 항상 그 정도는 있다 네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에는 불황은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상승적으로 가끔 받았지만 이번에는 좀 아닐 수도 있다 라이프 자산운용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벤치마크는 코스피 네 일단 저희가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를 따라가거나 지수를 좀 초과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빼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에도 일각에서 약간 감산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정부도 이제 세액공제 좀 하고 하니까 센티멘터리 1월 4일 현재는 조금은 살아난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또 신저가였고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네 이게 과연 언제쯤이면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지 네 혹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정말 한국 주식하는 직업적으로 한국 주식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최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지적 비중이 한 4분의 1이니까 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없는데 올라가면 죽는 거고 그렇죠 네 또 그냥 강제로 사자니 또 의미가 없고 네 그래서 또 반도체를 사봐야 이게 파거든요 파 아 삼성전자로는 저희가 올프로 치면 딱 입에 파 네 삼성전자는 저희가 초과수를 낼 수가 없어요 아 그냥 따라가는 정도뿐인 거지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이런 직업적 펀드맨이 저한테는 반도체가 되게 계륵 같은 존재예요 항상 항상 그래서 좀 이게 한국의 주식장의 업종 비중이 좀 균형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평생 수건인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도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경기 민감한 섹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반도체의 리레이팅을 추동했던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잖아요 이런 대형 빅테크들의 투자가 올해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은 또 가격에 많이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는 하이퍼스케일러의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그 컨슈머 단에서 소비자 단에서의 IT 수요가 좀 좋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TV, PC 이런 쪽 수요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쪽 수요가 좋아지려면 지금 지금 사실 선진국은 지금 되게 피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그러니까 컨슈머 단에서 IT 수요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은 지금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가지고 경기가 올해 얼마나 좋아질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서랑설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춘절 이후로 중국 수요가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이 반도체의 올해 한 해를 좀 가림마를 타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수요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시면 반도체도 올해 좀 좋게 볼 만하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또 고문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좀 1월 4일 오늘 정책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장기 이벤트나 모멘텀에 따라서 좀 밴너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중국 관련주들도 그렇고 당연히 경기 민감주 또 중국 쪽 기준도 언제 크니까 반도체 주로 그럼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거고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거의 수출의 한 4분의 1 이상이 중국 이거 제1의 수출 국가고 중국을 빼놓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중국의 수요 기대라도 있다라는 게 그래도 어디 하나 비빌 언덕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워낙 많이 눌렀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작년 대비 플러스되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현수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현수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약간 다른 이면적인 측면을 드리며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막 하니까 중국이 제일 늦게 리오프닝을 하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은 리오프닝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나라예요 제일 먼저 했다가 실패했죠 네 그러니까 했다가 다시 놔둔 거죠 다시 락다운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생각을 하고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 나라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서 되게 많이 수요가 눌려있다가 막 이렇게 올라올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눌려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리오프닝을 했던 나라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중국발 수요가 되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도 되게 실적이 좋았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리오프닝 오멘텀을 한 번 쫙 보여줬던 그런 영역이고요 그랬다가 이제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사실 지난 4분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실적을 못 본 4분 실적은 3월 달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중국에 억눌린 수요, 눌렸던 수요는 지금 아직 인제 보고 있는 상황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오프닝을 풀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와도 대박입니다 작년 상반기 수준만 회복해도 대박이다? 회복해도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장반 상반기는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한껏 치달아 올라왔던 22년 상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요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생각만큼 좋을지는 좀 봐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항상 이게 풀리지 않을 숙제가 중국의 한안영 해제랑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 그래서 디테일로 좀 많이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오프닝의 모멘텀은 좋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헌 모멘텀이다 2차 리오프닝이다 라는 걸 좀 감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뭐 여행 이런 거는 사실 계속 못했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풀리면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좀 클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저의 효과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좋았던 거는 좋아져 봤자인 것 같고 작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안 좋았던 거는 좀 여의지가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좋았던 것보다는 작년에도 안 좋았던 것 네 계속해서 안 좋았던 것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수요가 대표적이고 네 여행 수요 그렇죠 여행을 몇 년 동안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약간 중국 수출 관련주들도 중국의 이제 내수 소비 네 이게 이제 올라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b2b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소비가 좋아지니까 중국의 b2c 기업들에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b2b 산업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하게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그거는 그래도 조금 기대감을 낮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좀 옛날 관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관련주라는 게 2000년대 초중반에는 진짜 뭐 배 만들고 기름 파고 이런 아주 기초소재 산업적이었고 그렇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자동차 이런 쪽으로 갔었잖아요 소비자 쪽으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화장품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아 중국 관련주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진짜 중국이 못 만드는 미세화 공정의 디렘 뭐 이런 거 빼고는 네 중국 경제가 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내수 브랜드들도 한국보다 더 좋은 것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과거의 중국 관련주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막 화랑이 되더라도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의 중국 관련주 네 그리고 최근 4, 5년 동안 그 이 워낙 미족 무역 분쟁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화난 영역도 있었지만 중국을 컨테인 그러니까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서방의 정책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한국 산업들이 되게 오랫동안 되게 수혜를 사실 좀 야금야금 받아왔었어요 중국이랑 경합하던 사업들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보면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중국 내수에 갔다가 파는 거 근데 그런 게 옛날만큼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경제가 많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랑 경합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오랫동안 리스크도 좀 있고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대한 컨셉도 좀 많이 좀 과거랑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진짜 중국 관련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과거의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힘들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계속 이제 고도화되니까 우리의 눈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고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는 강대권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항상 평소에 계속 이제 맴드는 게 어설프게 분석을 하면 좋아 보인다 제대로 분석하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 네 아 이거는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해보면은 네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네 좋아 보여 그래서 막 배려 좀 해봐 어? 현재 주가인데? 네 별로 먹을 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또 비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 말은 그래서 더 미래의 성장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 미래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항상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수익이 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어설프게 분석하면 좋아 보이고 제대로 분석하면 현주가가 나온다는 말씀은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맨날 분석이라는 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그 투자로 돈을 번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럼요 네 뭐 그게 쉬웠으면 네 모든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다 이렇게 이런 그 수전판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투자로 지속적으로 그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고요 네 계속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다른 기준을 적용해가면서 이거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나를 계속 깎아가면서 맞춰야 되는데 아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투자를 하면 돈을 되게 쉽게 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2, 3년이었고 네 간혹 그런 게 때가 있습니다 뭐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시기고 사실 대부분의 투자는 거의 수익이 안 납니다 그게 이제 뭐 자본주의 역사가 길게 길지도 않지만 자본주의 역사 내내 투자 수익이 뭐 그냥 무의험 수익으로 수렴하는 뭐 그래서 은행 예금을 하나 아파트를 사나 주식을 사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사실 노말인 거고 뭐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분석을 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는 굉장히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또 올해 어떨지 내년 어떨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지난 2, 3년간의 굉장히 특수한 시기가 이제 지나고 좀 정상적인 시기가 앞으로 펼쳐진다고 본다 그러면 제대로 분석을 하든 어설프게 분석을 하든 어쨌든 돈 벌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런 시기가 이제 올해가 될 것 같고 내년이 될 것 같고 또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아이돌가 굉장히 올라간 시기여서 요구 수익률은 되게 높지만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네 제가 자주 써먹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찰리멍고의 말 원래 쉬운 게 아니다 주식 투자는 원래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주신 말씀 중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 수는 없다 나를 깎아가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요거 이제 나를 깎아가면서라는 건 그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분들이 뭐 컨셉 투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조금 더 좀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이제 2023년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인식의 폭이 굉장히 대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인식한 거를 다룬 기술도 인간이 굉장히 많이 결격사유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깎는다는 표현을 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겸손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방식을 써볼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다가 어? 이게 좀 워킹하는 것 같아 이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거의 비중을 늘리고 그쪽으로 이제 좀 치달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아 이게 잘 작동하고 있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방법이야 이 방법이야 이 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자라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확실한 건 확실한 게 없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사는 계속 변하거든요 뭐 판타 레이 만물을 흐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빼고 계속 변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어떤 잘 작동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키워왔잖아요 그럼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이제 바뀌길 때가 임박한 거거든요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방식이 잘 먹히면 먹힐수록 이제 이게 유효성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방식이구나 정말 잘 맞아 하는 순간 바뀌거든요 그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세상이 변해 있죠 네 세상이 변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면 이전에 워킹했던 방식이 제일 잘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뀌기 전에 제일 잘 작동했던 거는 제일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깎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바뀌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이거에 맞춰 적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사랑했던 마음 키워왔을 때 잘 내가 보듬었던 마음들을 확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변화에 적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제일 하기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 뼈를 깎는 내 살을 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에 적응한다는 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작년까지는 이 방식을 썼다가 올해는 이 방식을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심리스하게 잘 흘러갈 것 같지만 그 매번 변화의 과정마다 정말 그 자신을 깎는 그런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사실 직업적으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섹터일지라도 혹은 내가 하지 않았던 투자 행위일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도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위 시장은 사실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 중에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시장이잖아요 접근만 네 뭐 채권 같은 걸 할 때 그렇죠 접근만 쉽죠 접근만 쉽죠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일 변화도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제일 큰 리스크는 많이 오른 게 제일 리스크고 제일 좋은 기회는 많이 빠진 게 제일 좋은 기회예요 단순히 보자면 네 그러면 사실 제일 많이 오른 걸 팔고 제일 많이 빠진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표현한다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걸 내가 나한테 제일 많이 기회를 해준 거를 정말 그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깎아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정말 내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가능한 걸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쭉 끌고 가면 예를 들어서 2020년만 하더라도 대형주가 5대 나는 종목도 많았고 코스피 대형주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2023년처럼 금리는 높은 수준의 유지가 되고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은 시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수익을 꺾어간다는 표현들 네 짧게 확정을 짓고 간다는 표현들 그런 전략이 괜찮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물론 이거는 또 시장 분위기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릅니다만 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투자나 장기투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가치투자 그런 방식으로 계속 투자를 해왔긴 합니다만 올해는 사실 되게 전환기거든요 그동안에 되게 오래 있었던 패러다임들이 많이 해체되고 바뀌어가는 전환기인데 이런 시기에서는 조금 배틀을 짧게 잡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성장투자, 가치투자 이런 건 많이 많지만 우상향하는 자산을 길게 가져가면 돼 이런 개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는 말이긴 합니다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늘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하는 진리는 사실 또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효성이 되게 얼마 안 남은 진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장성이나 장기 우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려고 하시는데 모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고 전술적으로 매매의 빈도를 올리는 것들이 이런 장세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액티브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 10년을 넣고 본다 그러면 최근 10년 투자 상품이라고 어떤 시장에서 벗고 봤을 때 최고의 히트 상품은 ETF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수를 쭉 끌고 간다든지 어떤 테마를 쭉 끌고 간다든지 2차전지 ETF 이러면 2차전지를 내가 쭉 간다든지 그러기엔 ETF가 최고죠 네 그래서 ETF는 굉장히 성장을 하고 반대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옥 같은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왜 펀드 매니저한테 비싼 수수료를 주면서 이렇게 매매를 시켜야 되느냐 매매해봐야 비용밖에 발생 안 하고 그냥 장기 테마로 장기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법이다 이런 게 굉장히 정답처럼 붙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좀 역효과가 나왔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변화의 주인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앞으로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은 됐는데 굉장히 액티브 인베스팅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인베스팅이라는 게 짧게 본다 그러면 스타크 피킹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 편차가 되게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같은 테마 같은 업적 내에서라도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명실공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액티브의 시대가 된 거죠 진짜 선수들의 장이 열린 거네요 네 근데 선수라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선수 가짜 선수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굉장히 민활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는 건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게 3000 갈 거다 3500 갈 거다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2000 언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수가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또 그 안에서 엄청난 종목별로 수익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진짜 전술적으로 잘 다루시는 분들이 수익을 또 많이 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초고수들의 영역이고 거기서 잘못 발 담그고 뭐라 해야 될까 좀 스텝 꼬이면 조금 지수는 갇혀 있는데 나는 수익이 막 더 떨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오늘 나온 게 1월 4일이니까 2일, 3일, 3일 딱 3일 정도 거래를 했는데 그렇죠 몇 거래일 안 됐는데 네 이 3일 동안 저 현란했거든요 장 중에도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현란하다는 표현이 너무 와 닿는 거예요 지금 막 순간적으로 저도 그 3일 동안 저는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하니까 이제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하루에 안 움직이거든요 펀드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로 종목으로 여러 개를 구성하기 때문에 하루에 1% 정도 움직인다 이러면 아주 뭐 그날은 대박입니다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3일 동안 저희 펀드가 하루 중에 한 2%씩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 시기도 오는구나 저도 굉장히 놀랬는데 뭐 저희가 퇴근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번 3일이 올해 연간 장세의 프리뷰를 좀 보여준 것 같아 프리뷰? 프리뷰 예 그래서 얘가 올해 진짜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지수 레벨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쓸데없는 지시이긴 한데 과거 뭐 한 20년 정도의 퀀트적인 개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요구 순위라든가 올해 뭐 EPS 추정치 이런 걸로 넣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200에서 2400 정도 보이거든요 굉장히 박하게 보시네요 굉장히 좁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뭐 2300 220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업사이드가 크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표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시장 전체의 업사이드를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 이 연초 3일 장세에서 보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얇아요 얇다 얇다라는 게 뭐냐면 누가 팔면 확 빠지고 누가 사거나 쇼크버가 나오면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호가의 층이 되게 얇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치솟아 올라가다가 또 치솟아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장세는 매매를 많이 하면서 되게 택티컬하게 대응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로 하면 지수는 그대로인데 나는 손실이 계속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괜히 따라가는 거 잘못 잡았다가 바로 꼬꾸라지고 그렇다고 또 장기 설사성 있는 걸 들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면서 정지에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2차전지 관련주의로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적정 레벨 정도 수준의 지수가 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는 좀 하방은 없고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투자 난이도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 고난도 시장이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 시장인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한 2200 깨지거나 2200 언저리 있으면은 그래도 좀 용기를 낼 법칙하고 한 2400 언저리 오면은 그때는 살짝 좀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수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1월에 단 3거래일 됐는데 이게 2023년의 프리뷰 영화 예고편처럼 네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수급이나 이렇게 되게 알바졌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대형주도 그렇고 저도 얼마 전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종목이 급등하는 거예요 막 20%까지 있어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축하할 게 아니라 물려있는데 20% 올라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근데 한 명이었어 한 명이 그 한 1, 2초 사이에 물량을 쏟아낸 거야 그냥 무너지더라고 심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하나에게 아주 단적인 예인데 지금 심리가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진짜 표현을 그 전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진짜 칼을 갈고 네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시장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나 네 또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라이프 자산운용이 사람을 살려주는 라이프 라이프 가드 네 라이프 가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네 라이프 가드 자산운용 아니고 라이프 자산운용의 강대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